서버 악기를 구매할 기회가 또 생기고 정말 생각이 그렇게 박힌다면 저는 이 할로 바디를 분명히 선택할 것입니다. 그냥 기타 졸라 예뻐요. 박세주님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님입니다. 메루하바 살람 할로 오늘 영상은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요. 기타 가실 분들을 위한 영상이죠. 박길입니다. 이제 슬슬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요. 기타 강좌 영상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리뷰 영상 때문에 박길 때문에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 챙겨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 발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 드릴 기타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리뷰하는 바디쉐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바디는 별로 안 보셨던 분들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갈 수 있게 제가 리뷰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악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기타입니다. 기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 영상에서 리뷰 드렸던 적 한 번도 없는 헬로 바디입니다. 색상도 이렇게 빨가스름해가지고 정말 간지가 나고요. 진짜 이 기타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리뷰 하기 전에도 진짜 많이 쳐봤는데요. 이건 진짜 갖고 싶죠. 안되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기타 리뷰를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바로 리뷰하기 전에요. 키워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요겁니다. 중급용 할로 바디입니다. 사실 중급용, 초급용, 고급용 이거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초급용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중급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냥 기타 졸라 예뻐요. 이따 사운도 들려드릴 거지만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싸이오사의 레스폴 형태 아니면 스트라토캐스터 형태도 리뷰한 영상 있으니까요. 박사진이 뛰고 싸이오, 박길이 싸이오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스트라토캐스터 아니면 텔레캐스터 아니면 레스폴 바디 이렇게 세 개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 세 개의 바디 쉐입을 일렉기타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바디 쉐입입니다. 그래서 할로 바디는 좀 생명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텔레캐스터랑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얘가 커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근데 그 기타 너무 치기 불편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타를 제가 일어서서 제가 일어서서 칠 때 어떤 놈이 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일어서 보면은요. 한 이 정도예요. 카메라에 담기질 않네요. 살짝 무릎을 구부릴게요. 맨어 다리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또 엄청 크지도 않고요. 앉아서 연주할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칠 때도요. 한 이 정도. 간단하게 악기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홀 있습니다. 여기 F홀 있는데요. 여기 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앰프 안 꽂고 치셔도 소리가 조금 더 위리겠죠. 통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투톤, 투블룸에 뭐 픽업 세렉터 색이 있겠죠. 뭐 고정형, 브릿지 자 얘는 좀 신기한 게요. 얘는 22프렛. 제가 평소에 쓰던 기타랑 똑같은 프레시인데요. 조금 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바디가 좀 더 크고 좀 길쭉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평소에 스트라토캐스터나 뭐 텔레캐스터 레스폰에 22프렛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거 잡으시면 아마 저랑 똑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 좀 기네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한테 12번째 프레시 여기 있었다면 얘는 여기 있는 거죠. 요만한 공간이 더 있는 느낌이 들 건데요. 이 악기 처음 딱 구매하셔가지고 이 악기에 적응되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좀 이렇게 번갈아 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프레시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는요. 역시나 이렇게 싸이어 써있고 아무래도 이 악기가 레디 칼튼 시그니처다 보니까 또 헤드에 레디 칼튼 써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빨간색상 뭐 레디 칼튼인데 뭐 STR이랑 해서 뭐 스트로베리인가? 아무튼 그 색상인데요. 진짜 빨간색상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악기 사운드 세플도 드려드릴 거지만 제 인스타 계정이나 제 영상 쇼츠에 연주하는 영상 보면 이 악기로 녹음해서 연주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로도 사운드 한번 비교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악기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악기 스펙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칼튼 시그니처 비타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가요. 87만 4천원에 신폼가 87만 4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악기의 가격은 92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87만 4천원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드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꼭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이득입니다. 5%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우리 뮤지션 마켓에서 사면은 또 기가 막힌 것들 있죠? 이렇게 사은품 챙겨드리는 거 11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앰포나 헤드폰, 스탠드 이런 패키지를요. 할인가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분이 레디카튼 선생님이십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그렇죠? 글쎄요. 엄청 유명한 노래죠. 룸335 아티스트시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렉깃백입니다. 진짜 싸이오사 제가 기타 3개나 리뷰해봤는데요. 깃백이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기타를 그냥 협찬으로 해서 제 기타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기타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방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가방 너무 좋습니다. H7 특장점 나와있습니다. 바디는 메이플이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밝은 음색을 더해준다고 써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디 탑을 보시면 불꽃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플레인 메이플 탑이 적용되어가지고 진짜 밋밋한 빨간색이 아니라 진짜 약간 활활 타오르는 빨간 느낌이 나는데요. 그게 바로 플레인 메이플 탑. 여기 두 번째 꺼입니다. 자 그다음 프랜포도는 커스텀급으로 사용됐던 사양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랩킥업은 라인 입고 투, 헤버포 두 개 있고 이거는 아마 레디 칼트님이 직접 승인하셨다. 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프랜포드가 고급진 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면 멈춰서 보시면요. 왜 이 악기가 그립감이 기가 막힌지 설명이 나와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브릿지 쪽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우리 추모매틱 그리고 스타테일 핏 브릿지라고 해서 편에 올리면 그대로 바디에 잘 전달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브릿지는요. 아밍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밍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악기로는 아밍 못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투너 헤드머신이죠. 헤드머신과 우리 본넛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판은 에본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디 컬러 볼게요. 지금 이 해당 모델에는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STR 아마 스트로베리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빨간색 그리고 아래는 약간 갈색 느낌이 나는 VS 아마 약간 타바코 선버스트 색상을 연상시키는 아무튼 VS 색상이고요. 아래는 CS 아마 최일 선버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스펙지 드려요. 그래서 다른 악기와 비교하실 분들은요.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맞대고 비교해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악기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 영상 보고 이렇게 스펙 보시는 건 좋지만 한번 직접 링크 들어가 보시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느긋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아까 제가 할로우바디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미할로우바디예요. 할로우바디랑 세미할로우바디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홀파이어 있죠? 홀파이어 있고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 게 할로우바디고요. 세미할로우는 안에 조금 목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일렉기타와 할로우바디 그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기 홀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일반 일렉기타보다 더 클 겁니다. 또 악기 간단하게 시연 안 해볼 수 없겠죠? 바로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부분 이제 일렉기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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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신기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입자 형태로 있는 케이블도 꼽을 수 있고 기억자로 된 것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렌시 정말 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24프렛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22프렛입니다. 하이프렛 연주도 정말 정말 편하게 연주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블룸의 투톤입니다. 여기 두 개가 볼룸 단자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톤 로브 단자입니다. 픽업을 아예 내렸을 때는 여기 리어 픽업 그리고 중간을 했을 때는 이 픽업 두 개 리어랑 프론트 두 개 사용하시는 거고요. 맨 올리시면 프론트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톤이 일단 기타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요. 크게 사운드 세플에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살짝살짝 변화하면서 한 번 사운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톤부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게이는 들어가 있지만 한 번 들어보시면 픽업 올려서 두 개 다 사용하시면 맞아 올리면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좀 더 뭐 써 놓쳐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걸린 장장장장 소리를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는요. 뭐 재즈할 때 클린 톤에서 이렇게 좀 몽글몽글한 소리만 내는 악기다 약간 이런 편견이 좀 있단 말이죠. 이 악기로도 드라이브 장장장 가능합니다. 기가 막혀요. 들려드릴 거예요. 가자!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 그리고 제가 여기 투톤 투블륨 있는 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소리 너무 쭉쭉 뻗습니다. 사운드 샘플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어는 뭐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악기 사운드 샘플 한 번 제대로 들어보시고요. 듣고 와서 한 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사운드 샘플 녹음하고 느낀 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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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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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